자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 좋아할 수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교 출신 덕산초교 97회 졸업생이죠. 송소희 양의 무대인데요.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카나다 경포 37회 이성훈씨, 파라과의 경포 37회 구정서씨가 구정서씨가 오죽하면 사진촬영을 하려고 여기까지 귀국했겠습니까? 여러분 송소희 양을 무대로 오십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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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고 울기만 하야 견디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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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소희입니다.